어 이제 눈이 엄청 쏟아지기 시작했어요. 오늘 10cm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은 눈이 많이 안 쌓였네요. 오늘 계속 눈이 온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아침에 안 좋아서 학교는 학교가 원래 스쿨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그 스쿨버스를 취소했어요. 근데 학교는 열다 있어서 애들이 갈 수는 있었지만 저 애들 둘 다 저도 아팠어요. 집에 계속 있다가 제가 이제 우편물 확인하러 한 번 가는 거예요. 이제 진짜 겨울이 또 시작됐습니다. 바람도 엄청나게 불어서 시속 60km에서 70km 분다고 했는데 아까 좀 심했는데 지금 바람이 덜 부네요. 매일박스에 왔어요. 매일박스에 왔어요. 매일에 뭐 아무것도 안 왔네. 저희 애 에피펜 신청한 가방, 에피펜 가방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. 어 바람 엄청나게 봅니다. 추워. 아무도 없죠? 다 집에 있어. 사람들. 오늘은 지금 다 눈풍풍이 온다니까 미림이 지붕 오고 사람들이 어 바람 쐬다. 어 바람 쐬다. 손 씻어서 카메라를 못 찍겠어요. 오 이 솜씨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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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 쓰고 있어요 마스크 치즈를 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빠 두툼한 손 아빠 다 준비해 놓으셨네 아빠 다 준비해 놓으셨네 바삭한 손 원래는 밥으로 하면 안되는데 한국은 밥으로 하면 안되는데 그냥 한국 밥으로 한대요 어 한국 밥으로 안하고 원래 이제 긴살로 다시 치킨 육수로 해서 양념 해야 되는데 익혀서 그걸로 익혀서 해야 되는데 한국 밥으로 . 언제 세우도 놓고 맛있기 Beyond 눈 헐 뺄 warriors 빈도 넣어주고 이거 고수,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고수 저는 너무 좋아요 파파, 토파 그린 오닌, 사워크림 느끼하지만 뿌려줘야 맛있죠 오, 맛있겠다 오, 이게 접는 거 자, 자, 이렇게 접는데요 오, 그래서 아, 살짝 익혀줘야 되는구나 음, 맛있겠네 저희 남편이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해서 저는 맨날 혼나요 맨날 못해서 혼나 그건 뜨거예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o 오 이거 찍어줘야 돼 오오오 진짜 맛있겠다 이제 제꺼 말아요 어 기침이 아직 심해서 마스크 쓰고 있어요 밥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네네 네네 이게 바가지야? 응 그래도 저녁에 혹시 먹어주면 오 점점 커지는데 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조금만 조금만 고수를 많이 넣어주세요 고수 고수를 좋아해요 엄마는 오 고수 할라피뇨 할라피뇨 많이 넣어주세요 한국 음식 잘 못 먹으니까 할라피뇨 매운게 먹고싶어요 오 오 오 맛있겠다 오 오 오 엄청 크다 오 엄청 크다 오 오 진짜 맛있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남편 뭐 먹어 눈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 눈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 눈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